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민숙이 사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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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들은 잠시라도 들어가서 성소를 보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여왁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게르손 자선도 그 조상의 가문과 종족에 따라 개수하되,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를 개수하라. 게르손 종족의 할 일과 맬 것은 이러하니, 곧 그들이 성막의 휘장들과 회막과 그 덮개와 그 위에 해달의 가죽 덮개와 회막 휘장문을 매며, 뜰의 휘장과 성막과 재단 사방에 있는 뜰의 휘장문과 그 줄들과 그것을 사용하는 모든 기구를 매며, 이 모든 것을 이렇게 맡아 처리할 것이라. 게르손 자선은 그들의 모든 일 곧 맬 것과 처리할 것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명령대로 할 것이니, 너희는 그들이 매일 짐을 그들에게 맡길 것이니라. 게르손 자선의 종족들이 회막에서 할 일은 이러하며, 그들의 직무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 말이 감독할 지니라. 너는 무라리 자선도 그 조상의 가문과 종족에 따라 개수하되,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를 개수하라. 그들이 직무를 따라 회막에서 할 모든 일 곧 그 맬 것은 이러하니, 곧 장막의 널판들과 그 띠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뜰둘레의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그 말뚝들과 그 줄들과 그 모든 기구들과 그것을 쓰는 모든 것이라. 너희는 그들이 맡아 맬 모든 기구의 품목을 지정하라. 이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 말의 수하에 있을 무라리 자선의 종족들이 그 모든 직무대로 회막에서 행할 일이니라. 모세와 아론과 회중의 지도자들이 고아 자선들을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개수하니,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 곧 그 종족대로 개수된 자가 2750명이니, 이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회막에서 종사하는 고아린의 모든 종족 중 개수된 자이니라. 게르손 자선 중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개수된 자는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 봉사에 참여하여 일할 만한 모든 자라.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개수된 자는 2630명이니, 이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회막에서 종사하는 게르손 자선의 모든 종족 중 개수된 자니라. 무라리 자선의 종족 중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개수된 자는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라. 그 종족을 따라 개수된 자는 3200명이니, 이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무라리 자손들의 종족 중 개수된 자니라.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지휘관들이 레위인을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다 개수하니,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 봉사와 매는 일에 참여하여 일할 만한 모든 자, 곧 그 개수된 자는 8580명이라. 그들이 할리일과 짐을 매는 일을 따라 모세에게 개수되었을 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이 개수되었더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민숙이 사장은 어제 나눈 3장과 함께 레위인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3장에서 자세히 나누진 않았지만 이미 3장의 레위 자손들의 직무가 간단하게 나와 있었는데요. 오늘 말씀은 그 레위 자손들의 직무를 아주 자세하게 기록해놓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보면요. 먼저 하나님께서 이제 회막의 일을 하기 위한 레위인들을 30세부터 50세까지 개수하라고 하십니다. 그 수를 원래 전쟁에 나가는 수는 20세부터예요. 그렇죠? 20세부터 세야 되는데 회막에서 일하는 사람 수는 30세부터. 그런데 8장에 보면 또 레위인들이 실제 회막에서 일하는 나이는 25살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수는 30세부터 세라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아마 25살부터 일을 하는 것 같긴 하는데 한 5년 정도가 이제 견습기간, 수습기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인턴 기간을 두고 30세부터 50세까지 본격적으로 회막에서의 일을 감당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 일을 참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수를 세라고 하신 다음에 고하자손이 할 일을 먼저 말씀하십니다. 이 고하자손이 먼저 나가는 게 조금 독특한 거예요. 원래 이 레위자손의 순서는 게르손부터예요. 게르손, 고하, 무라리 이 순인데 원래 앞에까지는 다 그렇게 나오다가 딱 여기서 이 직무를 말할 때는 고하자손부터 나와요. 심지어 18절 말씀에는 너희는 고하자족 속의 집화를 레윈 중에서 끊어지게 하지 말지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고하자손이 회막에서 하나님의 지성물들을 감당하기 때문이에요. 게르손 자손은 성막의 휘장들, 천이랑 관련된 거죠. 가죽이랑 천이랑 관련된 것들을 매는 일을 감당을 했고요. 마지막으로 무라리 자손은 회막을 구성하는 나무랑 관련된 거죠. 널판들, 기둥들 이런 것들을 지는 일들을 감당을 했어요. 그 중에서도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하는 일들이 쭉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거의 영상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을 저는 받았어요.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먼저 성소 안에 있는 지성물들을 아주 꼼꼼하게 포장을 합니다. 혹시라도 고하자손이 그 지성물을 옮길 때 닿으면 죽게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심지어 고하자손이 이제 성소를 보면 또 이제 죽게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아주 신중하고 꼼꼼하게 포장하는 작업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 옮겨야 하는지까지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는 게 오늘 말씀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세세하게 말씀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이 일에 대해서 진심이시라는 거예요. 이 일에 대해서 너무 중요하게 여기세요. 광야를 지나는데 그 어떤 것보다 이 회막을 세우고 옮기고 하는 일에 대해서 너무 중요하게 여기세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는요 진영이 머물 때만 함께하게 원하시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이는 그 순간에도 그들과 함께하고 싶어 하세요. 하나님께서 항상 그들과 함께하고 싶어 하시는 그 마음이 오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와 항상 함께하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친히 우리 안에 오셨어요. 우리와 너무 함께하고 싶으셔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여러분들 깨달아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는데 고하자손의 마음이 어땠을지가 좀 이렇게 묵상이 됐어요. 궁금해지더라고요. 평생 이제 회막을 지성물들을 지고 또 옮기는 일들 성마을 구성하는 것들을 다 메고 다니는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 고하자손의 마음이 좀 어려울 수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말씀 보면 좀 그렇잖아요. 15절에 진영을 떠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하자손들이 와서 멜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 이것들은 고하자손이 멜 것이며. 이렇게 나와 있고요. 또 20절에는 그들은 잠시라도 들어가서 성소를 보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와 이건 뭐 툭하면 죽는데요. 이거 뭐 무서워서 뭘 일을 할 수 있겠어요. 고하자손이 딱 이 일을 감당한다라는 게 쉽지 않았겠다 싶었어요. 여러분이라면 어땠을까요. 아마 저라면은 어렸을 때 저라면은 이거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이다 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어쩌면 그래서 30세부터 해야 되는 일일지도 모르겠어요. 진짜 어렸을 때라면은 이거 무서워서 아무것도 못하겠다 싶어가지고 도망치고 싶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좀 다릅니다. 지금은 왠지 두려우면서도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제가 목사라는 이 직분을 감당하는 것도 사실 좀 그런 느낌이에요. 두렵고 떨리죠. 이 일 온전히 감당한다는 게 두렵고 떨리지만 그럼에도 감사와 기쁨이 있습니다. 고하자손들도 그랬을 것 같아요. 진짜 두렵긴 할 거예요. 무섭긴 할 텐데 너무 감사하고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물을 메고 행진할 때 분명하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그들은 경험하면서 옮길 것 같거든요. 이 하나님은 물론 하늘에 계시지만 우리가 이렇게 옮기고 최선을 다해서 옮기는 이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구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와 함께 행진하시는구나. 이것이 너무 분명해졌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광야 같은 삶을 산다고 할 때 이 광야에서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져야 하는 짐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해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래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해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서 산다는 게 어떠세요? 마냥 쉽지만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즐기던 세상의 것들이 이제는 당연한 게 아니게 되고요. 그것을 이렇게 마냥 즐길 수만은 없게 돼요. 제가 부임하고 초기에 단임 목사님 말씀을 듣다가 너무 큰 충격을 받은 적이 있어요. 말씀 듣는데 단임 목사님 말씀 중에 한 예화를 말씀하신 거예요. 어떤 영화를 많이 좋아하는 목사님이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이제 쉬는 날에도 영화를 이렇게 계속 보고 계셨는데 사모님이 그걸 보고는 한마디 하셨대요. 아휴 영화 볼 시간에 설교라도 더 준비하지.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편 목사님이 퍼럭 하면서 나도 스트레스는 풀어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서 단임 목사님께서 그 뒤에 덧붙인 말씀이 제게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예수님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말입니까? 그 말을 듣는데 너무 충격이 되는 거예요. 왜 그랬냐면요. 저도 그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목사도 목회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너무 많으니까 스트레스 풀 수 있는 취미가 하나 있어야 된다. 그런데 제 취미는요. 게임을 하는 거였어요. 게임을 하는 건데 핸드폰 게임으로 보통 이렇게 생각 없이 할 수 있는 게임을 좋아했어요. 퍼즐 게임. 생각 없이 시간이 가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사회가 끝나고 집에 와서 생각 없이 그냥 스마트폰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 아내가 뭐라 그래요 한마디 해요. 그러면 저도 그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도 스트레스를 풀어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는 어린 시절에 예수님을 믿는 게 짐 같았습니다. 제가 모태의 신앙이고 예수님을 오랫동안 믿어왔는데 예수님을 믿는 게 짐 같았어요. 신앙의 밑바닥을 기고 있을 때는 심지어 저주 같았습니다. 너무 무거운 짐으로 여겼어요. 그런데 이게 신앙을 회복하고 목회를 사역을 하면서도 완전하게 해결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역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세상 방식으로 풀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말입니까? 이 말씀을 들으니 그게 얼마나 충격적이겠어요. 진짜 그때의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였어요.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은 예수님을 믿어서 정말 행복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게 이렇게 감사하고 기쁜 일인지 예전에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 싶을 정도예요. 어떻게 이런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내 안에 오셔서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고 싶어 하시는 그 주님을 보는 눈이 분명하게 뜨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데 하나님의 신나신 모습이 상상이 되더라고요. 이런 거예요. 자, 봐봐. 봐봐. 이거는 이렇게 포장하는 거야. 잘 포장해야 돼. 꼼꼼하게 포장해야 돼. 잘못하면 죽어. 조심해. 하나님이 너무 신나신 것 같아요. 이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는 너무 무미건조하게 성경을 읽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속에 이스라엘과 함께하는 게 너무나 신난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그 하나님에 대해서 눈이 띄인 고아 자손은 어떨까요? 짐이 무거울까요? 무거워서 이거 내 평생 이걸 어떻게 지고 살아가나? 나는 맨날 20년 동안 이걸 해야 되는데 앞으로 19년이 남았는데 뭐 이러면서 짐을 졌겠어요? 아니죠. 한 해밖에 남지 않았었구나. 15년밖에 남지 않았구나. 너무 감사하면서 이 짐을 졌을 거라는 거죠. 나를 완전한 소유 삼으셔서 하나님의 이 성물을 메고 가게 하시니 너무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을 절로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땅에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사는 것이 결코 쉬운 게 아니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포기해야 하는 것들도 있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져야 하는 것들도 있고 심지어 그 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도 있어요. 그런데 그 짐은 절대 무거운 짐이 아니에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지는 짐은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 혼자 세상 짐을 지려고 할 때 그게 문제죠. 만약 여러분 성막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레위 집하야 참 편하겠죠. 져야 할 짐이 없어요. 뭐 져야 할 성물도 없고 그 성물 때문에 죽을까봐 전전긍긍 안 해도 되는 일이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아무것도 지지 않고 내 짐만 지고 그냥 편하게 가면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아니죠. 져야 할 짐도 없고 죽음의 위협도 없는데 사실은 가장 무거운 짐을 지고 가게 돼요. 그 광야에서 그 누가 그들을 보호해 주죠. 광야에서 그 누가 그들과 함께해 주죠. 광야에서 그 누가 그들을 먹이시죠. 그들이 져야 할 짐이 너무나도 많아요. 여러분 광야 길에서 하나님과 함께 성물 좀 지고 가는 게 낫겠어요? 아니면 하나님 없이 내가 모든 것을 지고 가는 게 낫겠어요? 당연히 하나님과 함께 성물 좀 지고 가는 게 낫지 않겠어요? 주님이 주시는 멍요와 짐은 아주 쉽고 아주 가벼운 짐이에요. 내 안에 계셔서 나와 동행하신 주님에 대해서 눈이 분명하게 열리면 그 짐이 가볍다는 게 너무 명확해져요. 우리에게 주시는 그 주님이 주시는 그 짐은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시는 짐이에요. 이 광야와 같은 삶에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주시는 짐입니다. 이 사실이 분명하게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누려지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어마어마하게 느껴지는 대목이 있어요. 18절에서 19절 보세요. 너희는 고아족속의 지파를 레위인 중에서 끊어지게 하지 말지니 그들이 지성물에 접근할 때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죽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같이 하나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각 사람에게 그가 할 일과 그가 맬 것을 지휘하게 할지니라 고아족속이 레위지파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래요. 끊어지면 안 된대요. 하나님의 성물을 메고 가는 것을 너무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하는 고아 자손이 혹시라도 죽을까봐 아론과 그의 자손들은 짐쌀 때도 꼼꼼하게 싸야 되고요. 그들이 혹여라도 성물에 닿지 않게 그거를 잘 지휘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은요 인격적인 분이세요. 내가 거룩하니까 이 거룩하지 못한 것들아 다들 죽어라 이러는 게 아니라는 거죠. 죽어봐라 실수라도 조금이라도 닿아봐라 내가 어떻게 죽이나 보자 이런 식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룩하지 못한 고아 자손이 혹시라도 죽을까봐 세심하게 배려하고 신경 쓰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이 말씀에 나타나 있어요. 하나님은요 사랑이세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셨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로 우리가 죄산받고 구원 얻게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그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구원을 끝까지 우리에게 이루어가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 안에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끝까지 구원을 이루어가게 하세요. 에베소서 1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마티노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제 3의 일제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부께서는 창조하시고 선택하시며 구원의 계획을 세우십니다. 성자는 성부께 보내심을 받아 이 구원을 이루십니다. 성령은 성부와 성자에 의해 보내심을 받아 구원을 적용하십니다. 구원을 적용하시는 분이 성령이세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지 않고 구원으로부터 끊어지지 않고 영원한 생명에 거하게 하시려고 수고하고 애쓰시고 오늘도 일하시는 분이 바로 내 안에 계신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그 성령을 다른 말로 말하면 뭐예요? 내 안에 계신 주님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바로 그 성령이십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세요? 하나님은 이렇게나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 사랑이 하나님의 그 사랑은요 우리가 져야 하는 그 짐보다 비교가 안 될 만큼 커요. 하나님의 사랑이 훨씬 크다니까요. 사명보다 약속이 크다 그러잖아요. 짐보다 사랑이 큰 거예요. 짐보다 그 주시는 사랑이 너무나 커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어디 한번 들어봐라 어디 한번 잘못 들면 너 큰일 난다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짐을 지우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를 살리시려고 우리와 동행하고 싶으셔서 아주 가벼운 짐을 주신 거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그 짐이 그 어떤 것보다 가벼워져요. 제가 얼마 전에 교회 제자를 만났어요. 그런데 그 제자가 여자 청년인데 남자친구를 같이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어쩌다가 같이 식사를 하게 됐는데 식사 장소를 찾아다니고 하는 시간들이 꽤 길었어요. 그런데 이 남자친구 아이가 참 귀하더라고요. 그 시간 내내 만나고 있는 그 시간이 꽤 길었는데 그 시간 내내 그 여자친구 짐을 계속 들고 있어요. 계속 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물어봤어요. 괜찮아요? 무겁지 않아요? 왜 그렇게 물어봤을까요? 핏줄이 터질 것 같았거든요. 팔뚝이 힘이 빡 들어가가지고 핏줄이 터질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괜찮아요? 무겁지 않아요? 그러는데 그 친구가 뭐라고 답했을까요? 아니에요. 가벼워요. 이렇게 답하는 거예요. 흐뭇해지더라고요. 여러분들 사랑하면 가벼워요. 사랑하면 가볍습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살면서 자기 힘으로 아등바등 되면서 힘들게 사는 사람이 있고요. 광야에서 살면서 짐을 지고도 기쁨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며 사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삶을 원하십니까? 당연히 짐을 지고도 기쁨을 누리는 삶을 원하시죠. 우리가 그것을 정말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하고 싶어 하십니다. 동행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가벼운 짐을 허락하셨어요. 그 짐을 정말 기쁨과 감사로 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이 광야를 살아가는 그 두려움과 어려움 가운데 사는 게 아니라 아주 가벼운 그 짐 사랑의 짐을 지고 하나님 사랑하면서 기쁨과 감사와 행복 가운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15절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진영을 떠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곶 없는 일을 마치거든 고아 자손들이 와서 멜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아 자손이 멜 것이며 저는 확신합니다. 고아 자손은 기쁨으로 이것을 맺을 겁니다. 감사로 이것을 맺을 거고요. 이것을 메고 가면서 너무나 큰 행복을 누렸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자 하는 그 마음을 그들이 깨달아 알았기 때문이에요. 혹시 여러분 중에 예수님을 믿는 것이 짐처럼 무거운 분들 계십니까? 나는 예수님을 믿는데 전혀 행복하지 않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기도 제목 간절히 붙들고 기도합시다. 또 여러분 주위의 사람들 중에 누군가가 예수님을 믿는데 어떻게 저렇게 불행하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가? 예수님을 믿는데 하나도 행복해 보이지 않는 그런 분이 있습니까? 그런 분이 생각나면 그분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에 기도 제목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나와 동행하기 원하시는 주님을 더욱 알게 하셔서 주님의 짐을 기쁨과 감사로 지게 하셔서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이시가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가 붙듭니다. 주님 주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하고 싶어 하시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싶으셔서 주님 우리에게 아주 가벼운 짐을 주셔서 주님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아 자손들에게 선물을 지게 하셨습니다. 그 고아 자손들은 기쁨으로 그 짐을 줬을 겁니다. 그 감사로 기쁨의 짐을 줬을 겁니다. 주님 행복함을 누렸을 겁니다. 나와 함께하고자 하시는 영원히 함께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을 깨달아놨기 때문입니다. 혹 우리 안에 예수님을 믿는 것이 짐으로 여겨지는 분들이 있습니까? 주님 무거운 짐으로 여겨지는 분들이 있습니까? 주님 이 시간 그들 가운데 기쁨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참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나와 영원히 함께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게 하소서. 그 하나님의 사랑에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영원히 동행하기 원하시는 그 주님의 그 마음을 깨달아 알게 하소서. 주님 이 광야 삶 가운데서 우리가 기쁨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 가운데 주님 주님과 함께 날바달라며 그 걸음을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광야에서 주님의 짐을 짓는 것이 주님의 짐을 지고 동행하는 것이 가장 큰 행복입니다. 나 혼자 짐을 지려고 아등바등하는 이들이 있습니까? 그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시옵소서. 주님 그 짐을 내려놓고 이제 주님이 주시는 그 가벼운 짐 주 기쁨의 짐을 지고 주님과 함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면 가볍습니다.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을 사랑함으로써 그 사랑의 주님 안에서의 그 짐이 가벼워지고 주님 안에서 그 짐을 지는 것이 너무나 큰 행복임을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나는 예수님을 믿어서 행복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 우리의 참된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모든 성대님들 예배하는 모든 성대님들 가운데 그 삶의 실제가 되게 하시고 누려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주님께서 붙으시고 인도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오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두 번째로 18절과 19절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너희는 고아족 속의 지파를 레위인 중에서 끊어지게 하지 말지니 그들이 지속물에 접근할 때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죽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같이하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각 사람에게 그가 할 일과 그가 맬 것을 지휘하게 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영원한 생명 가운데 영원한 구원 가운데 거하게 원하셔서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어요. 이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분이 우리 안에 계세요. 나와 함께하시고 나와 내 안에 계셔서 영원히 함께하시는 그 주님. 우리가 그 주님을 더욱 신뢰하기 원하고요. 그 주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더욱더 깨닫기 원합니다. 광야에서 누리는 참된 행복은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가벼워요. 광야에서 지는 그 어떠한 짐도 사랑하면 가볍습니다. 사랑하면 누려집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 제목 붙들고 기도하고 개인 기도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간절한 기도로 나아갈 텐데요.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내 안에 오셔서 영원한 생명 가운데 거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을 누리며 살게 하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한번 간절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주신 말씀 붙들며 나아갑니다. 주님 내 안에 오셔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오셨습니다. 그 성령 하나님을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죽지 않게 하시려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 가운데 거하게 하시려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주님 오늘도 내 삶을 인도해 가십니다. 나에게 가르치시고 나에게 생각나게 하셔서 내 삶을 오늘도 진리의 가운데로 이끄시는 그 주님 한번 만드시려면 나아갑니다. 주의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누리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하면 갑이 없습니다. 사랑하면 이 광야에서 사는 삶이 너무나도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 사랑을 더욱 깨달아 알게 해주십시오. 주의 사랑이 그 주의의 넓으신 사랑 그 깊으신 사랑 그 높으신 사랑이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온전히 깨달아지게 해주십시오. 예배하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이들 가운데 그 사랑이 깨달아지지 않고 여전히 슬픔 가운데 있고 낙심 가운데 있고 좌절 가운데 있는 이들 가운데 주의 그 깊으신 사랑 그 넓으신 사랑 이 높으신 그 사랑이 더욱 깨달아지게 해주십시오. 주님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놀라운 주의의 사랑입니다.